그러면 이 성소 안에는 뭐가 들었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첫대, 떡상, 향단 이 세 가지가 들어있고 여기는 뭐가 들었냐? 법괴가 들어있어요 법괴 이 법괴 안에는 만나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란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돌비죠 돌비 이 세 가지가 들었어요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은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의 문입니다 성소 성소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려 합니다 성소 그래서 이미 기둥의 역사, 번재단의 역사, 물뜨면의 역사 다 우리가 말씀을 이미 상고해 봤어요 성소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촛대와 떡상을 만나고 그 다음에 향단을 만나는데 자, 보면 개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자, 이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가 들어가, 이기는 자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물두멍을 통하여 죄 씻은 받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어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그래서 이제 촛대의 역사인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촛대입니다 촛대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촛대의 역사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성소를 들어가는데 성소의 문이 열리는 것은 뭐냐 반드시 번제단과 물두멍의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그래야 문이 열려요 문이 열려 성령 세례가 임해야 문이 열린다 성령 세례가 열리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임해야 이 성소의 문이 열리고 이 촛대는 사명인데 그래서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금촛대를 만납니다 금촛대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금촛대 그러면 이 금촛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이 촛대는 뭐냐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보면 일곱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끌리는 옷을 입고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해석을 해놓죠 일곱촛대 이게 뭐냐 이거는 일곱촛대는 일곱교회니라 그다음에 일곱별은 뭐냐 일곱교회 사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촛대 비밀입니다 촛대 교회란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 그리스도와의 교제인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는 거는 반드시 이게 보세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와서 뭐냐 십자가와 한번 부딪히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그래서 죄를 해결해서 철저하게 죄를 해결하고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교회 못 세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이제 성령 세례 받으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아는 거예요 교회를 알아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교회를 아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초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여기다가 다 살구꽃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살구꽃 모양을 다 만들어요 이렇게 살구꽃 모양을 다 만들어요 이 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에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저 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에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에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서 촛대를 자 그래서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미 앞에 건 다 우리가 상고했죠 성소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촛대가 나오는데 촛대와 만나, 촛대 그래서 교회를 아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촛대는 교회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나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 그립도를 상징하는 나무가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이게 이 살구나무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이 살구나무는 첫째 뭐냐 이것을 등대에 대하여 말할 때 끝없이 나오는 단어가 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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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가지가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연결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는 거 포도나무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아멘 그래서 예수가 포도나무예요 예수가 포도나무 성경에 보면 나무를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실 때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 메인나기가 되자 그 설교도 설교란 말이에요 설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타시는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그거 설교하려고 메인나기를 타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하루는 들어가다가 무화과나미 밑에 가서 열매를 구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열매 맺는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없으니까 저주해버리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 단순히 무화과나무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 보호자들 환경단체한테 예수님은 지금 욕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바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말리는 사건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성경에는 나무로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둥 때도 나무에 있잖아요 가시떨기나무 나무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살구나무로 살구나무 모양으로 만드는데 이것을 연하여라고 그랬어요 연하여 연하여 서로 연결이 돼서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거 다 용접하고 용접하고 용접한 게 아니에요 다 두들겨서 만들었어요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다 늘려놓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당해요 연하여란 말이에요 연하여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가지란 말이에요 가지 요한복음 15장 1절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그래 놓고 3절에 보면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그하라 나도 너희 안에 그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라하리라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이 촛대는 연하여 있지 않으면 불을 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촛대인데 첫째는 그러면 이 촛대의 사명은 뭐냐 이 촛대의 사명은 뭐예요 촛대의 사명은 말 그대로 불을 켜는 거죠 촛대의 사명은 불을 켜는 거란 말이에요 불을 켜 그래서 이 촛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건 다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다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연하여 연하여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그 다음에 이 촛대를 만든 목적은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빛과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이 촛대의 사명은 불을 켜는 거예요 불을 켜는 거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가 먼저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발광체라고 그래요 예수는 본질이기 때문에 발광체예요 우리는 이 빛을 받아서 뭐 해야 돼요? 반사체예요 반사체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뭐하러 왔냐? 어둠을 물리치려고 온 거예요 빛이 되어서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몸 그래서 교회는 붙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불을 켜려면 불을 켜서 사명 감당을 하려면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연하여 있어야 되는데 연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촛대예요 촛대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촛대를 만드는데 이 촛대를 만나는데 촛대가 뭐냐? 연하여 연하여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살고나무요 이건 예수 연하여 있으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하여 있는 그러니까 이 촛대를 통해서 이 성소에서 우리 주님이 뭘 가리키냐면 이게 연하여 연하여 교회의 사명은 첫째 연하여 연하여 그 다음에 순서가 좀 잘못됐습니다만 이거는 순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순금 그러니까 이 금은 성경에서 항상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순서가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상관없이 이걸로 순금으로 순금으로 그래서 이 교회는 믿음으로 주님과 붙어서 뭘 해야 되느냐 불을 켜야 된단 말이에요 불을 불을 켜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연하여라는 말이 아내라는 말로 바뀌고 아내라는 말이 또 하나라는 말로 바뀌어요 하나요 하나 주님과 하나가 돼 그러니까 불을 켜려면 첫째 뭐 해야 되느냐 정금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토와 이 본질 대신 예수 그리토와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불을 밝혀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빛이다 그 촛대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 너희가 촛대라는 거예요 촛대 대신 예수 그리토와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연하여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서 촛대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와 하나 된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이 촛대가 아주 중요해요 촛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묘이오 너희는 가지다 자 그래서 이것이 당연히 이 촛대는 예수 그리토죠 예수 그리토 그래서 예수 그리토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토 예수 그리토 예수 그리토 그래서 이 예수 그리토에게는 이 금이 뭐냐 이 금이 왕이에요 왕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금은 그죠? 금은 그래서 예수 그리토에게는 이게 금이 뭐냐 왕이요 왕 그래서 왕은 전부 다 금관을 써요 이 금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보세요 중국에 중국에 아예 자금성에 가면 그 지붕을 다 자금성에 보면 지붕을 다 금으로 다 덮었잖아요 금색으로 그런데 그것이 저는 그냥 기와장에 그런 거 있는 줄 알았는데 옛날에 명나라 때 그 자금성을 만들면서 우리나라에 전라도 나주 이런 데서 전라도 나준가 어딘가가 그 나무에 그런 게 나온대요 저 황금색 진인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을 조공을 바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래서 거기서 나무에 진을 받아가지고 항아리에 넣어서 그걸 예고 명나라까지 갔다 그러잖아요 그걸 조공으로 바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기와장에다 바른 거예요 나쁜 놈 새끼들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황제란 말을 못 쓰잖아요 왜? 소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청나라 명나라 때만 황제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임금 지금도 중국 놈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를 나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한 그 변방의 한 성 정도로밖에 안 봐 사실 그렇습니다 나라가 남북한을 다 앞에 놔도 나라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반쪽으로 쪼개졌으니 얼마나 웃기게 우습게 여기었어요 중국의 땅이 얼마나 큽니까 변방의 한 성으로밖에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우습게 그래서 이 예수 그리토에게 살고 나무는 첫째 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살고 나무는 뭐냐 이거는 부활이요 부활 예수 그리토의 부활이래요 부활 예수 그리토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그 다음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 이게 예수 그리토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체가 이게 이 촛대는 원래가 예수 그리토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예수 그리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또 얘기를 해요 두 가지를 항상 두 가지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촛대는 사명이 자체가 불 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을 켤려면 예수 그리토가 뭐예요? 연애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해 되셨어요? 우리는 촛대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운동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성도는 교회 안에만 같이 갖고 취여 교회 안에서만 할 거냐 아니면 이 세상의 악함을 향해서 외쳐야 되느냐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게 맞아요 선자들이 교회에서 마이크 틀어놓고 성도들만 앉혀놓고 오모라모라모라 성질 부리고 그런 게 아니고 욕하고 미친년 개년 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예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물론 이제 우리가 막 데모하고 사실 우리는 데모 안 하잖아요 화염병 던지고 안 했잖아요 시청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잖아요 기도해요 그래서 이 촛대는 첫째 예수론이란 말이에요 예수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도론이요 예수 말하는 거예요 촛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성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이건 목자론이에요 목자론 목자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촛대는 이 세 가지를 품고 있어요 이게 촛대입니다 촛대 결국 촛대는 뭐냐면 교회에요 교회 교회론이란 말이에요 교회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어느 교회가 튼튼하냐 어느 교회가 튼튼하냐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 딱 연하에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콩가루 집안이 아니고 연하 된 교회 그래서 우리도 사명의 불을 감당하려면 예수왕국 복음통일로 가려면 경고에 붙어야 돼요 경고에 경고에 붙어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가야 우리가 이 시대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촛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장로교회 목사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저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장로교회 아버지 존 칼빈이가 장로교회는요 창시자에요 요한 칼빈이가 요한 칼빈은요 제너바 시장까지 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니까 그게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도 결국 그거죠 기독교가 중심이 되는 나라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의 복음이 왕로로 나는 나라 저 덴막 노르웨이 같은 스웨덴 같은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승만의 목표였어요 그걸 이루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 시대는 독재가 필요한 거죠 독재가 우리가 독재를 미화시키면 안 되지만 그 시대는 독재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재 그런데 저 북조선이나 저 중국이 보세요 시진핑 법을 다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영원한 독재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 공산주의 자식들은요 어? 그런 데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꼭 만만한 게 뭐라고 교회 가지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대통령 갖고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도를 잘 못 그리니까 여기 좀 비뚤어져야 돼요 나라가 이렇게 돼야 이것이 된단 말이에요 에이 참 그림도 더럽게 못 그리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나라를 두고 일본 쪽바리 놈들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침략한 것은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 대륙 이것을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침략을 한 거죠 이거는 뭐냐 우리나라는 대륙을 침략하여서 그 나라를 뺏기 위한 교두보 역할이란 말이에요 베이스 캠프 얘기 등산 가는 사람은 베이스 캠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독립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김구 여운영 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승만 그 다음에 박헌영 그 다음에 또 이승훈 조만식 이런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한 가지의 목표가 뭐예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목적이었어요 다 그때는 목적이 그러나 독립된 이 극동아시아 이 대한민국 한반도 이 해방된 이후 해방된 이후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는 다 달랐어요 김구의 생각이 다르고 여운영의 생각이 다르고 이승만의 생각이 다르고 박헌영의 생각이 다르고 다 달랐어요 다 달랐어요 그러면 김구는 뭐냐 미군정이고 뭐고 무조건 우리는 하나의 하나의 나라 어떻게 만들거냐 이거예요 대안도 없어 그래가지고 북조선은 이미 선거가 됐고 우리나라 남한에 단독선거를 한다 그러니까 김구가 결사 반대했어요 이승만하고 싸웠어요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럼 어떻게 할걸래 내가 김일성이 만난다 그랬어요 젊은 김일성이 만났어요 몰래 수행원을 데리고 몰래 도망을 가서 북조선에 가서 김일성이를 만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건 역사에 다 나와 있어요 김일성이가 이 김구 자리도 하나도 안 놔뒀어요 회의석상에 자리 하나도 안 만들어놓고 젊은 김일성이가 푸대접을 한 거야 그러면 노인네가 돌아와가지고 뭐 해야 돼요 빨리 깨닫고 아 김일성이는 안 되겠구나 이건 안 되겠다 우리나라라도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되는데 김구는 계속 고집을 푼 거예요 이승만을 향해서 늙은 노망된 노망난 노인네라고 자꾸 비판하고 그러니까 얼떨 수 없이 김구는 또 자기 부하 수하의 총탄에 맞아 김두인인지 누군지 총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나라야 그러면 이승만은 뭐냐 그런 나라 되면 안 된다 이것도 다 잡아요 영영이도 다 위대한 일꾼들이잖아요 이승만은 뭐냐 이승만은 미국에서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반도 극동아시아 한반도 이 나라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자유민주의를 만들었다는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박근영이는 뭐냐 이미 그 독립운동하면서 소련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이미 거기는 지하 남노당을 조직을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라가 완전히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승만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4대 건국 기둥 위에다 딱 세우는 거예요 자유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의 국론이에요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소련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한미동맹을 안 하면 우리나라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승만은 왜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서 보는 사람하고 밑에서 올려다보는 사람하고 보는 게 차이가 달라요 김구는 땅에서 봤어 땅에서 봤어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김일성이는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은 높은 데서 내려다보니까 김일성이 속세먼한 거예요 보세요 김일성이 저거 하는 거 보세요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짜요 그래놓고 이 이승만이를 계속해서 조질려고 누구만 자꾸 내세워요 김구요 김구는 뭐냐 내가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독립운동가인 건 틀림이 없지만 그의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이승만을 우리가 자꾸 깔아뭉기려면 세상에요 국부 이승만이 돈 많은데도 신사임당이 뭐라고 신사임당은 5만원짜리 넣습니까 그 여자가 뭘 했어요 대한민국에 뭘 했냐고 도대체 뭘 했어요 그 사람이 콜 때립니다 콜 때려 김구하려다가 안 되니까 신사임당 하는 거예요 이승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멍청해가지고 알고요 그리스도인들 라는 게 말이야 아이고 그런 거 하나도 말 못하고 이 대한민국 이 나라 대한민국이 건국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잘 살게 만든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승만의 덕덕에 살면서도 만약에 이승만이가요 이 바닥을 안 만들었으면 박정희가 어떻게 집을 짓겠어요 못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앵 해가지고 이승만만 비판해 저도 그랬어요 전라도 목사잖아요 이승만의 4대 건국 정신 조차도 몰랐어요 청교도 오기 전에는 몰랐다니까 진짜로요 왜 선생들이 맨날 가면 멍치면 좋고 헛하지만 멍치면 살고 헛하지만 좋습니다 이승만의 노망든 소리만 맨날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만 했지 이승만의 뭔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멍청해서 하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이 다 속는 거예요 지금 에이고 참 이 대한민국이 그래놓고 지금 좌파 새끼들은 뭐냐면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가 지금 태어났다고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안 태어났으면 지금 북조선하고 우리하고 하나가 됐을 텐데 괜히 이거 막 태어나가지고 지금 갈라났다고 그러니까 이승만을요 그 사람들은요 역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 갈라먹은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은 생겨나지 말아야 될 나라라고 말이야 있다고 소리 나고 있어 그런데도요 국민들이 멍청해가지고 있는 거야 추미애가 나와서요 다 토지계에 의해서 땅 다 뺏어간다 그래도 멍해가지고 있고 우리도 저 중국처럼 다 토지는 국가로 다 가고 진만 니들 갖고 사라고 그런 말을 툭툭 하고 말이야 교회 폐쇄법을 다 발의를 해도 목사들이 멍청해가지고 청와대 가가지고 밥이나 목자론 목자론이란 말이에요 목자론 결국 붙어있어라 붙어있어라 내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붙어있는 거예요 메어있는 거예요 메어있는 거예요 자유부인 돼가지고는 절대 여러분은요 복 못 받아 쓰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촛대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다 표현을 내가 다 못해서 그러지 이게 촛대론이 얼마나 이게 촛대가요 첫째 예수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그 다음에 이게 성도론이에요 성도론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목자론이에요 목자론 성도는 목사와 붙어있는 거예요 연하여요 연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하여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뭘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대요 뭘로 연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이게 교회론이란 말이에요 교회론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이게 이게 내 지식이 한계가 있어 다 설명을 못해서 그러지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탁 내가 던지면 여러분 다 척척 다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자고당 아멘이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예 척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당연히 이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게 아니고 뭐냐 이거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 척대의 최후의 사명은 뭐냐면 불 켜는 거예요 불 척대는 불 켜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거는 뭐냐 바로 목자와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비바람이 악기를 가려도 눈보라고 악기를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가장 위험한 신앙이 뭔지 아세요? 자기중심적 신앙이 제일 위험한 거야 자기중심적 신앙 내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이성의 불안전 이성의 불안전 이 이성의 불안전이란 말이에요 이성의 불안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은요 매우 불안전해요 내가 오른 것 같고 막 내가 생각해 볼 때 막 다 오른 것 같지만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신앙은 자기중심적 신앙이 되면 한대요 아멘이요 한번 따라해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요 아멘 붙어 있는다는 게 뭐냐 매어 있는다는 게 뭐냐 그분의 지정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정이 안에 이 시대는 누구를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정강훈을 세워서 일하는 거예요 정강훈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사님 다 오면요 모든 사람들이 왕로로 달려고 들어왔던 사람들은 정강훈하고 같이 이렇게 무슨 이게 동업을 하려고 들어왔던 사람 다 날아가 버려요 왜? 정강훈 목사님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정강훈 목사님을 세워서 일을 하시면 그 견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견해 안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내 앞에 세운 목자의 이 지정이 견해 아래 쏙 들어오는 것이 이게 믿음의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이게 초대가 그걸 아끼는 거야 연하여 있다는 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또의 지정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또가 세운 목자의 견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견해가 없는 줄 알아요? 우리가 무슨 깡통입니까? 정강훈 목사님 밑에 있는 김동왕이 같은 애들은 서울대야 서울대 이성이 서울대야 키라성 같은 목사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지 못하면 촉대를 통해서 그 원리를 모르면 저는 30년 넘게 목회를 해봤어요 베리벨 사람들 다 만나봤어요 베리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좀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이거 하나 하면요 내가 교회를 하나 근실하게 된다 처음에는요 순수해가지고 진짜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초대를 통하여 뭘 배우냐 연하여 연하여 그래서 이 초대는 첫째 예수 그 다음에 성도 그 다음에 목자 그 다음에 교회야 교회는 무슨 원리로 돼 있는가 어떤 원리로 돼 있느냐 이거예요 크리스도와 하나 돼 있어요 보세요 딱 하나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그 다음에 성도를 알고 목자를 알고 교회를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붙어 있으라는 붙어 있으라 연하여 연하여 아멘 연하여 우리 집사람도 속상하니까 각각 다 툭툭 던지기는 해요 그래도 나는 꿈적도 안 해요 꿈적도 안 해 살면 얼마나 살겠어 우리가 앞으로 50년 살겠어요 50년 못 살아 어떻게 50년 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50년을 산다고 해도 여러분 가서 요양원에 가서 누워있으면 다행이지 그 요양원에 가서 누워있는 삶이 뭔 대단한 것은 우리가 걸어서 판단을 하고 내가 숟가락에다 올려서 교회에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그 삶이 보람된 삶이지 누워서 이거 국가에서 돈 나오니까 주사 꽂고 입에다가 미숫가리 집어넣고 사는 거 똥기저기 가는 거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살면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한번 해보는 거지 아멘 주님이 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선다는 거 믿잖아요 근데 내가 보면 저도 그렇고 다 그런 거 같아 저도 그래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이후에 우리가 삶이 하나님 앞에 지금 안 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대충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생각 속에서 사탄에게 이게 속고 사는 거야 우리요 다 코람되어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불혼간 주님 앞에 가면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살아 주님 앞에 다 선단 말이에요 서서 주님이 너 뭐 하다가 하니 너 뭐 하다가 하니 그게 달란트 비회에서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다 맡겨주고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 그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강호 목사님 같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처럼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나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근데 주님이 결과에 가서 항상 물어보는 거는 네가 다섯 개 받았느냐 세 개 받았느냐 네 개가 중요한 게 아니여 한 개를 받았어도 뭐예요?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예요 우리는 이걸 의식하고 살아야 돼 깨달으시면 하면 합시다 우리가 다 촛대예요 우리가 다 촛대 아 촛대란 말이야 첫째 예수가 촛대고 우리가 촛대예요 우리는 촛대의 사면을 감당하려면 첫째 뭐예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견고한 믿음이라 해야 돼요 비바람의 악기를 가려도 눈보라고 악기를 말해도 어저께도 너무 강화물이 추우니까 이렇게 우리 목사님 쫓아다니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닌가 거기 나온 사람이 무슨 죄진 게 아니여 다 목사들도 반바닥이 다 반듯하게 생기고 다 나름 다 똑똑하고 다 대단한 사람들인데 거기 와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 눈이 열린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특히 저는요 아주 괴산이 밝은 사람입니다 그러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난 피곤하면 안 해버려 그냥 성질나면 안 해버려 그런 사람인데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알면 이건 못 감당하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목자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내가 직통이라고 생각하면 목사가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필요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놨어요 구조가 그렇게 안 해놨어요 그거는 이단 새끼들도 그래 교주가 있고 천주교도 교황이 있잖아요 걔들은요 신부라 그래 그 신부 뜻이 뭔지 알아요? 까파더예요 까파더 신부가 아버지여 그러면 걔들은 더 이단이에요 정강원 보고 내가 독생자 독생자 그러니까 정강원 목사님 독생자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고 에노기를 예수라고 독생자라고 지게 됐다는데 그러면 신부들은 뭐예요? 신부는요 신부가 차차 갓받아야 갓받아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야 갓받아 그러면 번질적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죠? 번질적 아버지란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이 아닌 거야 천주교 신부라고 그래도 이단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신부라고 불렀다고 해도 그게 영어로는 갓받으란 말이야 파도 갓받아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본질적 하나님이 아니고 그거는 직능별 직분으로서의 아버지란 말이야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촛대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뭐 했느냐? 첫째 정금같은 신앙 정금같은 신앙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금보다도 없어질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토와 연하여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다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토 안에서 목자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연하여져 있는 거야 그래야 이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란 말이야 유리하는 별 되면 안 돼 유리하는 별 되면 안 돼 자유부인 되면 안 돼 자유부인 절대 자유부인은 안 돼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게 복이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다른 거 쇼하는 거 여러분 좋아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 원색적 본질적 이 복음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걸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봐 왜 우리가 정강훈 목사님 못 떠나요? 그분이 매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줘서 안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말씀에 걸려서 말씀에 걸려서 우리가 못 떠나는 거예요 그분이 성격이 좋고 우리를 많이 해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에 걸려서 그래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정강훈 목사님은요 많이 돌아가셨죠 조영기 목사님도 들어가고 김홍도 목사님도 들어가고 김충기 목사님까지 돌아가는데 김충기 목사님 아버지잖아요 늘 아버지라 그래 그럼 만날 때마다 100만 원을 줘 왜 준 줄 아세요? 그분이 돈이 조영기 목사님 100만 원이 돈입니까? 왜 조영기 목사님 만나면 100만 원 준 줄 아세요? 목사님이 계셨기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론이란 말이에요 이런 겸손을 가지니까 정강훈 목사님이 이 시대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금방 떨면 안 돼 교회에 몇 명 모인다고 얼마나 금방을 뜨는데요 아이고 그 교회인이요? 몇십 명이요? 아이고 하나님이 부우니까 훅 날아가더라고요 하룻밤에 베리벨 일을 다 겪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꼭 알으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첫 대의 사명을 감당하자 아멘 모든 원리는요 사명을 감당하면 복을 받아 이것이 몰랐을 때 내가 몰랐을 때는 모르는데 일단 알았으면 이 말씀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내가 지난주도 설교 때 그랬잖아요 말씀을 나는 자료를 얻는 게 아니고 말씀에 붙들리라 그런다 그래요 말씀에 붙들린다고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야 돼 이 말씀에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걸려 내가 걸려야 돼 아멘이요? 메인락이라고 하는 그거 설교 제조를 해가지고 가서 설교는 단순한 전달하는 설교자가 아니고 나도 이 말씀에 걸려서 메인종이 한번 되려고 그런다니 메인종이 남한테는 그거 전해놓고 내가 못 메이면 뭐하겠냐고 그거 엉터리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남한테는 메인종 되라고 그렇게 해놓고 사명에 메이자 직분에 메이자 메이라 그래 놓고 가서 그것만 전달했고 나는 안 메이면 그건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호수예요 호수 물 지나가는 호수예요 물론 호수의 사명도 대단하겠지만 그거는 의미가 없는데 자기한테는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스쳐 지나가는 말씀은 안 되고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먼저 인카네이션 돼야 돼 성육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로 임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 초대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 성막에 초대가 그렇게 있었네 이렇게 생겼네 이건 아니고 내가 초대가 돼 이 말씀에 걸려서 내가 초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남의 납시다 우리 한번 다 초대의 삶을 살아봅시다 초대의 사명이 다 되어봅시다 깨달으시면 남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초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시해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초대가 되어서 한번 초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겠어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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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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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